이성 충중조 차경 심심이 대중심가람 여함 대중사 강일이 중생술 차경 심심이 대중심가람 여함 대중사 강일이 중생술 차경 심심이 대중심가람 여함 대중사 강일이 중생술 차경 심심이 대중사 강일이 중생술 잠깐 앉아서 자정을 하고 입숨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자 자 반갑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인 줄 알고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산신이 하늘의 신 뿐 아니고 오늘은 힐릴리라 하는 부처님과 또 대한민국은 우리 우령 스님이 천산서부터 백두산까지 몇 번 수차 왕래를 했으니까 어제 하루는 또 인도까지 인도 대륙까지 날라가서 또 많은 공적을 짓고 또 많은 세상에 해야 될 일을 또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이 그런 우리 인간에 대한 유익한 죄신들이 하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3월 4일은 4일이 되면 참 좋다 그 길일이다 근데 만약에 오늘이 신유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신유에 난 사람이 안을라 그렇죠 아맨 아 여기 참 quello이 가까운 다음에 동네입니다 만 목사님께서도 진짜 와 감히 여 ocurre 예 너무 안생고사 감사합니다 나 그렇죠 예 특히 오늘은 두가지 큰 뜻을 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룡선이 한국정신문화 대헌장 천국영을 중심으로 바탕이 되고 우리 조국에 대한 앞으로 인생이 살아갈 길과 정치와 나아갈 길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 즉 만유가 헤쳐나가야 될 길을 장충체육관에서 헌장을, 대헌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기하고 맞아떨어 가서 지금 현재는 그야말로 코리아가 세계만방의 이름을 떨치고 아무리 하다마는 반대로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지 않은 마당에서 고개를 떨친다 한들 반조가리 땅 가지고 움직이는 꼴밖에 안 되니까 빨리 통일이 됐으면 큰 위험은 이것도 담겨져 있고 헌장에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의 맹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조국과 민족을 위해 뭔가 마음을 바치자 참 이런 국민헌장이라든지 학교 다닐 때마다 그런 걸 해왔습니다만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장황하지만 알라리 내용이 꽉 차있는 국민 배헌장을 영수 선언에 오령 선생님께서 장충체육관에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고 오늘은 이제 그 부산대회 부산대회 모임이 하나의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이 길일, 1년에 한 번 하는 이 길일에 마침 GF에너지라고 지금 여기에 상동, 상동에 지금 현재 주거하고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시공장이긴 해도 흙에서 20억 가까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전 재산을 다 집어넣다시피 해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마지막까지 와서 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하고 1,2,3,4 단계를 거쳐 가지고 수력발전 말하자면 수차발전인데 수풍발전소처럼 80만 킬로와트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식이 몇 대, 몇 십 대, 한 백 대 정도 이상 모으면 수풍발전소 1량 이상의 능력을 갖는 화학연료나 원자로 가동하기 위해서 우란힘을 사용한다든지 지하의 화석을 사용한다든지 또 인류에 필요한 에너지를 기름을 떼서 그것과 또 전기를 일으킨다는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생기지만 자원은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인데 그 결과적으로 뭐 지금 톨키어니 뭐니 치진이 이럴다 정도로 화 해치다가 보면 나중에 그 화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치진이 되는데 그래서 그 GEF에너지가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상 3년간 세상을 주름 잡았고 또 이제 세계대회까지 특허를 징계를 해서 각 나라마다 다 검토를 해봐가지고 전무후무한 제가 볼 때는 에디슨 발명 이후로 전기 발명 이후로 최대로 큰 물을 이용한 발전기를 생산해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하고 커다란 사안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은 원체 순환과 고통을 많이 겪던 민족들이 돼서 믿어주지 못하고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발목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혹여 계시면은 여러분들 서선치 않고 오늘 요 뒤에 손 회장 와 있습니다 자 뭐 손 회장님한테 따로 나중에 시간 드리도록 할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령 스님을 또 부탁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소백산에 금강사에 있다가 지난 동절기에 너무 조금 타격을 받아서 신체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쪽 남쪽에 우령 스님 덕분으로 이렇게 얘기 와 있습니다 조그마한 토개당이지만은 웅대한 마음을 갖고 이 우주는 화음의 세계다 모든 것은 꽃과 같다 땅 속에 있는 미물이나 하늘을 나는 새나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마저도 화음의 세계의 한 꽃이다 그래서 인간도 그 꽃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인류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누구나 너나 할 거 없고 뭐 따로 생각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이 안아 줘야 할 그런 꽃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 식물 동물 아울러서 지하에 있는 시상에 있는 모든 뭐 박대리아 하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화음 세계에 공동체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주창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태양과 같이 그런 화음의 세계에 나도 훌륭한 꽃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본문은 간단하지만 이걸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으라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